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바이퍼 보스를 해보려고 했고 주스트는 2.2.6이 2.26 정도 되고 소금은 870만이고 무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갑시다 하면서 채우면 되지 뭐 아 일단 기본적인 버프를 쓰고 싶은데 아 안했네요 일단 길더스킬이라나 한번 쓸까요 버프 유지해줘 아 버프를 안섰네 생각해보니까 아 괜찮아요 뭐 최고스펙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해보는 건데요 자버포도 자버포만의 느낌 있지 않겠습니까 랭킹찌걸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건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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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파이퍼 좀 뭔가 좀 편해 보이네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지 아 글축 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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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하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어느 층까지는 알아서 잡히니까 아 무릉돌이 어 유튜브에 올릴만한거 지금 하나 만드는거죠 사냥할때 드랍어요 220의 메이팩이요 아 뭐하냐 아 뭐하냐 면신 한번 해야겠는데요 어 튕긴줄 알았네 ㅎㅎㅎㅎㅎㅎ 아니 뭐 폭탄 이런게 원래 있었나 어 노틸써주고 타스올립시다 어 불편하다 어 먼저 풀리네 됐다 어 아니 섀도우도 무릉하네 그냥 한편씩 올려보면서 해보려는거에요 초기화시켜주고요 어 핏살이 여기서 써야겠는데요 어 끝나겠는데 어 조절에 실패인가 어 어 여기서 쓰려고 그랬었는데 에너지 블라스트 에너지 블라스트? 저 에너지 블라스트 마스터 찍었거든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오케이 이렇게 여기서 바운딩 씁시다 어 좌우 는 없요 드래곤스트랙 체중 데미지 몇프로에요? 20% 노틸러스로 타스 올려주고 깃발 한번 세워주고 아 쿨이구나 요디티 유지해주고요 노틸러스 깃발 한번 세워주고 바이퍼 세죠 아 벌써 벌써 이렇게 왔어 드래곤 스트라이크 돌려주고 드래곤 스트라이크 UDD 피살기는 45층에서 쓰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해야되겠지 뭐 에너지가 애매한데 노틸러스 노틸 써줘고요 UDD 유지하고 변신합시다 변신합시다 어 변신해서 변신하고 아 깃발 읽어주자면은 쓰읍 어 30초 동안 깃발을 소환하는거고 HP에 투자한 모든 인적치 14% 증강하고 몬스터 방어율 14%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로 갈게요 오케이 바로 갈게요 쓰읍 어 40초 안에 못 뚫겠지 어 피살게 쓰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럽시다 싹싹싹 아아 타이밍 기가 막히게 도망갔네 미리 와있죠? 흐헤헤헤 스킬좀 쓰고요 스킬좀 쓰고요 깃발 채우긴 좀 애매하겠지 뭐 드래곤스트라이크 유지해져고요 자이퍼 잼 빼고 할때 몇개 썼냐고 잘 모르겠어요 몇개 썼던지 아아 애매한데 오케이 노틸 써주고 돌리고요 타 노틸이 이제 타스 올려주는건데 돌리고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봅시다 깃발 세워주고 드래곤스트라이크 써주고 드래곤스트라이크 써주고 아 애매하다 근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저 에너지 블라스터 마스터 찍었거든요 불챔패바버로 요럴때 이제 한번씩 써줘야지 아 근데 썸펜트 딜이 더 중요할거 같은데 변신 한번 해주고 아 오래걸린다 뭔가 더 어려운거 같네 노틸러스 드래곤스트라이크 유디티 깃발 세워주고 변신해주고 피살기 싹싹싹해주고 유디티 드래곤스트라이크 레몬스트라이크 잘 잡고있는거니 타임리프 노틸러스 써주고 세운이 노틸러스 써요 돌려주구 타이틀 포옹 이렇게 아이스 한 번 던져주고 드래곤 스트라이크 UDT 깃발 세워주고 벗받아 써주고 드래곤 스트라이크 노틸러스로 타스 올려주고요 드래곤 스트라이크 드래곤 돌려주고 어... 더 템이 단단하셔서 그런가 26 마력 80% 이상인데 90228이 불독입니다 콩학 정보 마스터인데 42층 3분정도 빠르시네요 유니온도 6000인데 바이퍼가 무능이 좋아요 물론 제가 보조 엠블렘 쌍레전들이 느낌이니까 그렇긴 한데 아... 아 이거 시간 다 되지 않았어요? 시간도 안됐나? 아직 되나요 이거? 아 만료됐네 아 아 야... 킹오루타비스로 갖고 하하하하 완료된거 왜 끼고있냐 마이 미스테이크 아쉽군 뭔가 이상하더라구 변신 한번 해주고 그래도 다음층까진 좀 무리겠지 여기까지는 뭐 깰거 같네요 시간이 얼마나 남아서 지금 12분대 지나가고 있는거 같은데 바로 갈게요 타일리프 뒷발 세워주고 야... 이걸로 피가나 끝날때 써줄걸 그랬나 노틸럭스 돌려주고 드래곤... 드래곤 스트라이크 무빙으로 피해... 피했고 아... 요기가 끝인거 같다 어... 안될거 같아 와... 드래곤 스트라이크만 쓰면 도망가네 자꾸 하하하하 너무하네 어...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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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올라가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느낌은 아닌거 같은데... 어... 여기까지인거 같다... 어... 더 안올라갈거 같애... 아... 너너뜰러스... 아... 너너뜰러스... 스읍... 여깁까진가보군요 반 피정도 음... 어... 오케이 최대한 노력해보자고 음... 아유... 파란 용기 주격기죠 사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지 현재 랭킹 1이 달아 냈고요 숙련도 통달 몇이냐 어? 우와 10위 하하하하 아 오늘이 무슨 종일이죠? 아 화요일이라 그런가 보구나 10위나 됐네 깜짝 놀랐네 아무래도 빌드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오케이 46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